초대형 플래그십 세단 유체험 MW는 지난 6일 열린 출시 행사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으며, 출시 전에 공개된 렌더링 이미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쌍용차 국내 영업본부장 송영환 상무는 대한민국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왕성을 목표로 새롭게 선보인 유체험 MW는 디자인 개선은 물론 최고의 성능과 품질로 고객들에게 만족을 안겨줄 것이다며 대한민국 CEO의 이름으로 세계명 차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유체험 MW 출시를 맞아 폭풍격의 이벤트를 실시한다.